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세르 요염씨가 관광되는 가운데 땡땡회씨의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듣기만 하다가 좋게 된 일이 생겨 기쁜 마음에 사연을 했습니다. 모두들 하는 인사말을 하고 계십니다. 남쪽 지역에 지진과 태풍이 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당일치기로 경남지역에 출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이 일찍 끝나 그냥 오기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근처에 양 이게 양이라고 써놓고 옆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딱 쓰니까 양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양 이모티콘 같아요. 상장 문자였네 양이. 양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양땡땡 학교라는 곳이 있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은유법 같죠? 무슨 저 교도소 얘기하는 것 같고 양아치 학교에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매우 재미있었다는 진짜 쉽 램 양땡땡 학교라는 곳이 있고 매우 재미있었다는 블로그기를 발견했고 같이 갔던 우리 회사 직원에게 그냥 올라가기 그러니까 여기 갔다 갈래? 하고 물어보니 우리 회사 직원도 좋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출장길 끝에 직장 동료랑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자연친화라고 할 수가 없나요 오히려? 아무튼 건전한 취미생활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둘 다 지나가기 싫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업종상 출장 갈 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출장 가면 이런 만용을 져실 때가 많잖아요. 왜? 보면 빨리 집에 안 가고 싶어 하고 보통 온천이라나 이런 데 갈 법한데 쉬는 것만 좀 선호할 법한데 제가 25살 때까지는 지방에 공연 내려가면 그 동네 막 명승지를 찾아갔어요. 아 그래요? 첨성대 가고 명승지라는 말이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니까 가끔 그런 말 씁니다. 그 하켄크로이트 그려져 있는 갈색 간판이라고 하셔도 될 텐데 근데 정말 26 대대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여간방에서 온 게임대 틀어놓고 이렇게 잠을 청할 때 그때 아 진짜 7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7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아침 7시에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날씨가 안 좋아 헛걸음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봤는데 할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양 먹이를 줄 수 있나요? 몇 시까지 가야 되나요? 할머니 애구구 하시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와요. 1시 반까지 와야 돼요. 아 네 얼른 가겠습니다. 전화하신 시간은 오후 4시 40분 정도 가는 길에 살짝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차를 몰고 30분 정도 꼬불꼬불 산길을 달려 산 꼭대기에 있는 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는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양학교 그러니까요. 그곳을 지키고 계시는 분은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비가 그쳐 다행이네. 어서와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입장료를 내니 바구니에 풀과 약 먹이를 주시며 먹이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전화를 할아버지가 받으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원래 이제 나이 드시면 중성성이 강해지죠. 지금 재연을 해주시면서 똑같은 목소리로 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제 머릿속에도 그래요. 원래 할아버지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고 할머니는 테스토스테리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편의점에서 물 그 목소리네요. 여러분 잘 말씀드렸죠? 물 좀 쌓여파라 그 목소리네요. 제가 몇 개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사실 기대할 수는 없죠. 전문성어가 아닌 이상 날도 안 좋고 평일이라 아무도 안 오나 했는데 왔구먼 특별히 많이 줄게 푸른 토끼랑 당나귀랑 염소줘 돼지도 잘 먹어 동글동글한 염소 같은 사료를 가리키시며 염소똥 같은 사료를 가리키시며 이거는 양자로인데 손에 넣고 내밀면 잘 먹어 아 손에 올려놓고 먹여도 돼요? 양이 안 물어요? 그렇지 안 물어 안 물어 절대 바구니처럼 내밀면 안 돼 다 빼앗긴다고 아 네 우리 회사 직원 근데 5시 반 이후에 문을 닫나요? 할아버지 아 애들 저녁 주는 시간이 5시 반이라 5시 반 넘으면 잘 안 먹어요 나와 우리 회사 직원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애들도 아닌데 왠지 신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양을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보인 것은 토끼 당나귀 염소 돼지였습니다 풀을 주니 우적우적 잘 먹더군요 한 10분 정도 풀을 먹이고 드디어 양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약간 비탈진 풀밭에 제 키보다 높은 철망이 쳐있고 그 안으로 양 수십 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흰 양이 아니라 털이 갈색인 양들이었어요 철망이 있는데 먹이를 어떻게 줘야 되지? 고민하던 차에 하얀 나무 목책이 보였고 그 목책에는 붉은 글씨로 넘어가시오 이런 간판 참 거의 국내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가시오 얼마나 이 뭐랄까 자유를 상징하는 간판인지 보통은 뭐뭐 하지 마시올텐데 아 Just do it 아 그러네요 이런 범법사일 오랜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 직전에 주말 자율학습을 띵까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청테이프하고 유리테이프를 동원해서 월담을 하기 쉬운 곳에 마킹을 해놨었어요 그리고서 후배들한테 얘기해줬었어요 야 아래쪽에 청테이프 있고 위쪽에 유리테이프 붙어있는 데로 올라가면 거기 선생님들이 바깥에 기름도 안 바르고 넘어가면 기름 발려와서 미끄러지거든요 아 정말요? 다리 부러진 놈을 잡겠다는 심산인 거예요 얼마나 하드코어인지 학교가 넓으니까 그런 걸 하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디냐 아 저길 넘어가서 아 넘어가시오 나 아 저길 넘어가서 주는 건가 보다 우리 회사 직원 헉 좀 무서워요 먼저 가서 줘보세요 나 그럼 내가 먼저 넘어가 볼게 땡땡씨 나 약 먹이주는 거 찍어줘 와이프 보여주게 저도 사실 혼자 가는 게 무서웠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 봤습니다 술을 조금 꺼내 손을 내미니 생긴 거죠 병목 현상 그렇죠 아니 근데 병목은 한 줄로만 들어갈 때 그렇고 이것은 이제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땡땡회씨가 사라지기 직전에 사방에서 제 다리를 압박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들의 흑범벅 털이 계속 비벼지며 점점 바지가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말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종일 손님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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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건 에코가 나와야 되죠 그냥 직접 해봤습니다 그냥 하면 촌스러우니까 밥 주는 시간이 5시 반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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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이 다 뺏어가요 그렇습니다 그 양들은 순한 양이 아니라 종일 손님을 받지 못해 밥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굶고 있었던 굶주린 양놈들이었던 것입니다 양놈이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보네요 동물 이야기라다가 인종차별을 제게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양놈들이 계속 제 바구니를 노려 바구니를 머리 위로 들자 강아지들이 주인의 몸을 타고 서는 것처럼 비와 흙으로 진창이 된 발굽으로 제 허벅지와 무릎, 배, 엉덩이 등을 밟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어로빅 대회에 있는 데서 보는 메스게임 사람 타고 올라가는 이게 됩니까? Bring it on Hey Mickey 라는 노래를 그렇죠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쓰시면 거의 그런 급이잖아요 상의에 발자국이 찍히며 메에 메에 하는 소리가 점점 귀에서 가까워지자 저는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옷 어떡하지 무섭다 우리 회사 직원이 넘어오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양들 중 일부가 그쪽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우리 회사 직원 실장님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이러면서 차마 거기에 내색할 수가 없어서 땡땡씨 땡땡씨도 들어와 안 울어 하고 신나는 척 넘어오라고 꼬셔봤지만 우리 회사 직원 오 더러워지는 것 싫어요 하고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나 먹이를 이렇게 좀 줘봐 좋아 하며 먹이를 손에 쥐고 내미니 손쪽으로 다행히 양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그 틈을 타 반대쪽으로 달려 도망을 쳤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어 신나는 척 하하하하 연기를 하며 포위를 당하면 먹이로 유인해 기를 뚫으며 목책 쪽을 향해 계속 도망쳤습니다 메에 하며 추격하는 양들을 피해 도망치기를 몇 번 한 번만 더 도망치면 목책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 사료를 쥔 손을 목책 반대쪽으로 뻗어 양을 유인하고 목책 쪽으로 달리는데 순간 메에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길게 느껴지던 침묵이 끝나고 열 마리 정도의 양놈들이 메에 하며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도 좀 느리게 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화가 났는지 한 마리가 두두두 달려와 체중과 간성을 실은 발굽으로 제 복숭아뼈를 밟았습니다 괄호 양한테 조인트 까였습니다 괄호 너무 아파서 혹시 피가 났나 싶어 몸을 숙여 발목을 확인하던 중 몸을 숙여 튀어나온 제 엉덩이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고 저는 몸을 활처럼 휘며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인류에 대한 동물의 복수전 같은 상징성을 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착지를 냈는데 다시 한번 저는 바닥에 널부러져 진흙 범벅이 되었고 바구니는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몹시나 화가 난 양들이 저를 밟거나 물지 않을까 두려워 주먹을 쥐어 손가락을 감춘 채 귀와 코를 가리고 가들 올렸다고요 몸을 움츠리며 충격에 대비했지만 다구리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죠 다행히도 양들은 쏟아진 먹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를 찍고 있던 우리 회사 직원은 그러게 실장님 왜 양들을 그렇게 심하게 놀려요 하며 깔깔대고 웃고는 카메라를 끄고 목책 너머에서 손을 뻗어 다가오는 새끼 양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창에 누워있는 저와 비교되며 매우 편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먹이가 없는 저에게 양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더벅더벅 목책을 넘어 손을 씻으라고 마련해 놓은 수도가에서 바구니에 물을 받아 진흙을 대충 씻어내며 그래도 양한테 쫄았다는 것은 들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안 들켰을까요? 그죠? 이게 요파씨의 상을 보라면 이런 점이 좋아요 본인이 몰랐던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아니 무슨 증거나 없으면 말도 안 해요 그날 우리 회사 직원이 찍은 동영상을 카톡방에 올려 결론이 매우 인류 테란다워요? 이번 회식은 양코 찢으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번 주 중에 복수를 할 수 있겠네요 가면 이제 간판에 양이 웃으면서 안내를 하고 있겠죠 이분에게 제주에 위로객잔 상품권을 드려가지고 위로객잔 옆집이 귤밭이거든요 귤밭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동안 당한 귤에 복수를 하는 거죠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양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써보니 너무 창피하군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땡 회씨 고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4발 달린 짐승들 중에 인간보다 느린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4발로 뛰면은 거북이 말고는 없죠 거북이는 느리긴 느리겠군요 네 딱 거북이 말고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양이 순하고 온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연의 결론으로 치면은 그렇게 결국은 사실 순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넘어졌지만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맞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양들이 익숙해진 거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먹이를 놓고 간다 대충 붙어있다가 잡아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걔는 신경 안 수 든다 복숭아뼈를 밟으면 그래서 먼저 태클 거는 인간은 복숭아뼈가 참 약하더라 먼저 태클 거는 팀하고 태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하고 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백들이 계속 이렇게 뒤에 죽이 있다가 그럼 뼈를 밟는 양과 그렇죠 엉덩이를 치는 양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라데이션 개들하고 비슷한 거 아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쿼터백은 할아버지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던져줍니다 양들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그렇죠 큰 공을 넣어준 거죠 저도 약간 진창에서 이렇게 막 치고받고 넘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약간 비온 이후에 하는 럭비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그게 있군요 게다가 자꾸 양놈양놈 하니까 미국에서 많이 할 것 같고 세례로 읽으면 NFL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닌지 양놈양놈 하니까 자꾸 리크루트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고 파란색 네이비와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츠유 뭐냐 맞아요 우리 학교 풋볼팀도 애들이 미식이들이라고 불렀어요 미식이요 미식이들도 죽어간다고 네 이분이 이제 양을 하대하실만한 정도는 된다 물론 이게 분노 때문에 양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짤이 정말 인생 최악의 짤 진짜 잘 찍으셨네 잠깐만 좀 볼게요 정말 추접합니다 양이 엉덩이를 밀고 있는 짤이에요 땡땡 회씨 그리고 이제 빨간색 원으로 엉덩이 부딪히는 부분하고 목숨 앞뼈 목숨 앞뼈 까인 부분 빨간색 원으로 해주셨는데 네 몸집이 상당히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이 헤딩 한 번에 완전 꼬끄라지셨다니까 진짜 양이 사실 생각보다 힘이 셀 수도 있다 정말이지 이 짤은 땡땡 회씨가 저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다거나 금전적인 빈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영원히 필수 요소로 만들어드릴 수 있죠 로고를 쓰고 싶어요 로고가 아니라서 캐릭터 팬파인애플 애플펜 노래에 이분 짤을 꽂아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네요 아가르 맨 아가르 시 어 쉿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훌륭한 짤 때문에 아 이거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너무 제가 너무 죄송 청취자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동의를 왜냐면 본인 얼굴 가려주셨잖아요 동의를 받고 저기 뭐 트위터에 올리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연간에 요파는 요파시 그 진행 경험 때문에 압니다 아 막상 올라가면 싫어하시네요 아니요 짤까이죠 닷가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네요 닷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들을 사진으로만 접하다가 실물을 보면 거의 못 알아봐요 음 근데 상당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들도 알아봐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저 뭡니까 황야일이 공방에서도 음 네 고선희 이름 듣고 바로 혹시 광화문에서 물어봤다잖아요 눈썹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사람들이 하여튼 짤을 못 보여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고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혹시 본인이 원하시면 해시태그 퍼트 에라를 달으시고 본인이 직접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땡땡회씨 양고기를 드시는 것으로 복수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수하는게 아니죠 이거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복수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듯 여기까지가 하하하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